고추묵에 3분의 1만큼의 멸치, 쓴맛이 나는 내장을 제거해줍니다. 손질한 멸치는 기름 누르지 않은 팬에 비린내가 없어질 때까지 중불에 볶아주세요. 볶음멸치를 식히고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청약고추와 풋고추는 반반 정도 비율로 준비해서 꼭지를 떼내고 갈라서 다져주세요. 홍고추는 색감을 좋게도 하고 당도도 높으니까 두어개 정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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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한 마 jug 손질한 마 servis 몸으로 굽는게 다져주세요. 브러시 양 양파 하나 마른다 소금 식용유 1스푼과 참기름 1스푼을 두르고 약불에 다진 마늘 1스푼을 볶아주세요 마늘 주변에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져놓은 고추를 섞고 중불로 올려서 볶아줍니다 4-5분정도 볶아서 바닥에 수분이 거의 없어지면 갈아 놓은 멸치와 간장 2스푼, 액젓 3스푼, 매실액 4스푼, 물 4스푼을 더해서 수분을 고추가 모두 흡수할 때까지 끓여줍니다 물기가 없어지면 불 끄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열흘에서 2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맨밥에 그냥 드셔도 좋고 김밥에, 국수에, 된장국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멸치, 고추다짐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